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서 바닥이 닿냅니다.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책은 발각되는 순간 절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먼 남은 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. 이제 결코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일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. 배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 항상 배고프고 또 아픕니다. 여기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.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 하나님의 인재를 느꼽니다. 여전히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. 어려운 기회로 최근에 국경을 넘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들은 저에게 음식과 약도 주고 또 주님의 은혜로 성경책도 주었습니다. 그곳에 있었을 때 더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저의 가족과 교회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.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말입니다.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저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축복으로 압니다. 아버지께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공교롭게도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우리는 여기서 건강하게 잘 견디겠습니다. 그리고 북한 땅에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잠의 울림 여러분의 잠의 울림을 전하겠습니다.